2층인 줄 알았어요 좀 멀쩡하게 있을까? 멋있게 해주세요 약간 내 다리를 앞으로 살짝 더 잘 보이나요? 2층인 줄 알았어요 너무 못 와가지고 이제 가운데서 깜빡할 뻔했다 무츠컷은 다 이렇게 레트로한 감동으로 서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신으로 다녀옵니다 오케이 파액이랑 블랙처럼 파액이랑 블랙처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? 파액이랑 블랙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? 가볍게 뭐라고 해야 되나? 매놉다 매놉.. 매놉다? 아 매놉다? 마지막 이렇게 하는거야? 아 됐나요? 저쪽 저쪽 아름다운 멜레아강은 뻔하잖아 아름다운 멜레아강은 좋아요 오빠 이쪽도 이쪽? 이쪽? 아이소레이션 맨날 썸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엄청 돌아다녔던데 그 와이소 그리고 이제 원작자가 했으니까 다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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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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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도 절망도 모두 아드라 이거 열중셔도 해야 잘되더라 이게 아 진짜? 상체 움직이지 않고 5 6 7 8 많이 늘었어요? 늘었다기 보다 본질을 깨뜨리고 있는거야 잘해요 아니아니 아닙니다 이제 됐나요? 항상 총앞에서 겸손하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 진짜 덥다 많이 더우시죠?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더 덥고 끝내야지 그리고 이 노래를 너무 하고싶어하는 친구가 있어 이 노래를 그래서 할 수 밖에 없어 그럼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마무리하고 이제